우와아... 뭐야? 우와아... 큰일 이렇게 눌러? 어? 보자마자 갑자기 고기 싸 먹고 싶은 생각이 싹 났어. 와, 향 기가 막히네요? 오, 진짜.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하우스가 큰 동 안에 작은 동이 있네요. 네, 하우스 안에 하우스가 있어요. 이게 열을 가지고 열 손실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따뜻해요, 너무 좋아. 따뜻해. 쟤들 어떡해. 어떡해요. 아이고, 미안하다. 큰 질 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쟤들이 실수로 잠깐 컵을 바꿔찍기는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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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일선을 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하실 수 있을래요? 어머니, 저희가 뭐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거기 있는 통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 이 통을요? 네네. 이 통에 뭐 하는데요? 이제 깻잎을 담아야 되니까. 아, 이 통을요? 네. 다요? 저희가 여기에 깻잎을 채우면 저희 일상으로 깻잎 좀 나눠주시나요? 드려야죠. 깍 채우면. 깍 채우면요? 네. 어떤 거 위주로 어떻게 따면 돼요? 딱 눈에 보면 아, 이게 크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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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실 때는 처음이니까 이 입을 잡아요. 이거를 딱 잡고 이거를 내려요. 밑으로. 그다음에 이 대공을 잡고 밑으로 내려요. 어. 근데 어머니, 옥천에. 저는 이 내륙지방에 깻잎이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여기 원래 이 특산품으로 이렇게 유명합니까? 꽤 오래됐죠. 여기. 이게 물도 좋고. 일반 깻잎보다 이게 더 조직이 단단하고. 좀 튼튼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게 향도 짙고. 맛도 쓰지도 않고. 네. 좋아요. 하루에 몇 킬로 정도 따세요? 겨울이라. 많이는 못하고. 한 일곱, 여덟 박스는 해요. 우와, 그게 많이가 아니에요? 나와나 따위? 우와. 이거 오래 한 분들은 관절염이 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허리 아프실 것 같아요. 계속 숙이고 있어서. 네, 허리 아파요. 우와. 우와. 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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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줄줄 나요. 우와, 이거 안 된다. 감옥 가도 뜻없네. 아이고, 시원해라. 뭔가 이 노동이 극과 극이네요. 저기는 엄청 줄 거예요. 아, 이게 보기보다 많이 힘드네요. 아, 진짜 힘드네요. 그런데 많이 따셨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여기서요? 좀 접어야 되고. 네. 조금 더 찹찹이를 하셔야 되고. 아, 찹찹이가 뭐예요? 지금 하신 것처럼 접는 거예요. 아, 이렇게 찹찹찹 올리는 거? 찹찹찹. 저는요? 이제 접어야죠. 접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섯 개씩. 네. 이게 여섯 개잖아요. 이것도 여섯 개예요. 그러면 이제 딱 펴. 그래갖고 이거를 접은 다음에 돌려요. 그렇게 해서 끈으로 묶는 거예요. 뭐야. 그렇게 얼마큼 하면 돼요, 어머니? 한 박스 채우세요, 그걸로. 이게 얼마큼이에요, 킬로로? 2킬로. 2킬로? 네. 망해서 50개. 50개 채우세요. 50개요? 네, 개수로 50개. 50개. 엎어요, 엎어. 손을 엎어. 아니, 엎어. 손을 엎어. 예, 예. 여기 왔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거 끝에 엄지 살짝 잡고. 이거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들어가고. 잡고. 이걸 잡고. 아, 묶겠다. 이야, 이거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안 드니. 그거 싫으면 복잡한 건 내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됐다. 끝! 멋있게. 다 됐습니다. 예쁘게 잘했네. 어우, 그냥? 허리 아픈데요? 그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일손도 없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좀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손이 커서. 이게 진짜 잔잔하게 잘 안 되네요. 애쓰셨어요. 우리는 저희 많이 이득됐어요. 진짜 애썼습니다, 제가. 고생하셨. 아유,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거 자급자족에 일단. 이야, 자급자족에 일단. 네, 네, 네. 감사합니다. 3시간 반 일해서. 우리 받을만 해요. 열심히 했어요. 너 먹고 싶어요, 근데 지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났으니까. 깨끗하니까. 이제야 먹네, 유지야. 나도 이제 상한 벅. 이게 우리 이만했지. 이제야 먹어요, 이제야. 음. 음. 오, 함 좋다. 자급자족. 화이팅. 화이팅.